1. 스펀지 케이크 제조 시 덮개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계란과 설탕은 몇 도로 가원하여 믹싱하는가? 1. 섭씨 30도 2. 섭씨 43도 3. 섭씨 55도 4. 섭씨 70도 정답은 2. 섭씨 43도 2. 케이크 도넛을 제조할 때 설탕을 정상보다 많이 사용하면 나타나는 결과는? 1. 기름 흡수가 적다 2. 껍질이 부드럽다 3. 기공이 열린다 4. 조직이 거칠다 정답은 3. 기공이 열린다 3. 젤리로를 마는데 터지는 경우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 중 부적당한 것은? 1. 설탕 일부를 물렸으로 대체한다 2. 팽창제 사용을 증가시킨다 3. 덱스트린의 점착성을 이용한다 4. 노른자를 감소하고 전란을 증가시킨다 정답은 2. 팽창제 사용을 증가시킨다 4. 슈크림의 제조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항목은? 1. 물에 소금과 유지를 넣고 센 불에서 끓인 후 밀가루를 넣고 저으면서 완전히 호화시킨다 2. 섭씨 60도에서 65도로 냉각시키고 계란을 소량씩 넣으면서 매끈한 반죽을 만든다 3. 보통은 원형 모양 깍지를 이용하여 평철판에 짜놓고 물을 분모하여 껍질이 빨리 형성되는 것을 막아준다 4. 굽기 초기에는 윗불을 강하게 하여 표피 색상을 빨리 내며 굽는 열에 예민하기 때문에 수시로 5분 문을 열고 슈의 굽기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정답은 4. 굽기 초기에는 윗불을 강하게 하여 표피 색상을 빨리 내며 굽는 열에 예민하기 때문에 수시로 5분 문을 열고 슈의 굽기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5. 제과 제품을 평가하는 데 있어 외부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부피 2. 껍질 색 3. 기공 4. 균형 정답은 3. 기공 6. 다은 중 굽기 도중 5분 문을 열어서는 안 되는 제품은 1. 퍼프 페이스트리 2. 드롭 쿠키 3. 쇼트브레드 쿠키 4. 애플파이 정답은 1. 퍼프 페이스트리 7. 다음 제품 중 냉과류에 속하는 제품은 1. 무스 케이크 2. 젤리롤 케이크 3. 소프트롤 케이크 4. 양갱 정답은 1. 무스 케이크 8. 직접 배합해 사용하는 물의 온도로 반죽 온도 조절이 편리한 제품은 1. 젤리롤 케이크 2. 후르츠 케이크 3. 퍼프 페이스트리 4. 버터 스펀지 정답은 3. 퍼프 페이스트리 9. 카카오 버터는 초콜릿에 함유된 유지이다. 카카오 버터는 그 안정성이 떨어져 초콜릿의 블룸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콘칭 2. 템퍼링 3. 발효 4. 선별 정답은 2. 템퍼링 10. 방역분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경질 소맥을 재분한다 2. 연질 소맥을 재분한다 3. 글루텐의 함량은 12에서 14%이다 4. 빵이나 국수를 만들 때 사용한다 정답은 2. 연질 소맥을 재분한다 11. 데블스 푸드를 블렌딩법으로 제조 시 반죽 제조 순서가 맞는 것은? 정답은 1. 12.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의 반죽 비중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은 4. 0.85 13. 파운드 케이크 제조 시 윗면이 터지는 이유가 아닌 것은? 1. 반죽의 수분이 충분할 때 2. 설탕 입자가 용해되지 않는 경우 3. 팬닝 후 장시간 실온에서 방치한 경우 4. 오븐 온도가 높아 껍질 형성이 빠를 때 정답은 1. 반죽의 수분이 충분할 때 14. 튀김 시 과도한 흡유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1. 반죽의 수분이 과다할 때 2. 믹싱 시간이 짧을 때 3. 글루텐이 부족할 때 4. 튀김 기름 온도가 높을 때 정답은 4. 튀김 기름 온도가 높을 때 15. 쇼트 브레드 쿠키가 딱딱한 이유는? 1. 유지 사용량이 많을 때 2. 글루텐 발달을 많이 시킬 때 3. 높은 온도에서 구울 때 4. 너무 약한 밀가루를 사용할 때 정답은 2. 글루텐 발달을 많이 시킬 때 16. 제빵에서 탈지 분유를 1% 증가하면 추가되는 물량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은 1. 0.7% 17. 스펀지 도우법에서 스펀지의 표준 온도는 얼마인가? 정답은 2. 섭씨 23도에서 24도 18. 제빵 시 베이커리 퍼센트에서 기준이 되는 재료는? 1. 설탕 2. 물 3. 밀가루 4. 유지 정답은 3. 밀가루 19. 건포도 식빵을 구울 때 주의할 점은? 1. 윗불을 약간 약하게 한다 2. 윗불을 약간 강하게 한다 3. 굽는 시간을 줄인다 4. 오븐 온도를 높게 한다 정답은 1. 윗불을 약간 약하게 한다 20. 제품이 오븐에서 갑자기 팽창하는 오븐 스프링의 요인이 아닌 것은? 1. 탄산가스 2. 알코올 3. 가스압 4. 단백질 정답은 4. 단백질 5. 고맙습니다 4. 단백질